안녕하세요. FX의 크리스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주위 사람들이 테라가 굉장히 핫한 게임이라고 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더라고요. 바라카족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 지켜줄 것 같고 또 근데 얼굴을 보면 순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 같습니다. 테라는 이상형이다. 저는 게임도 청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게임은 상상력도 풍부하게 해주고 또 자유를 주기도 하고 게임을 또 하면 친구들도 쉽게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청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청춘은 꺼지지 않는 열정이다. 청춘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열정적인 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